이렇게 힘이 될 때 눕는 거야 그 사람은 휴면 계좌로 뭘 하시려고요? 최선화 이사님을 중국지사와 관련된 일의 배우로 만들 생각이에요 어디서 뻔뻔하게 여기에 얼굴을 들이밀어?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설건부장이 지금 위독하답니다 피자금을 송금했으니까 빨리 떠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환자 혈압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? 어레스트요 안타깝지만 몰아뜨릴 말씀이 없네요 내 아들 살려내! 내 아들 살려라! 내 아들 살려라!